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1월 4일 스티믈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스티믈러스 관련한 소식으로 한창 뜨거운 화제였던 2,000불 체크 지급안이 최종 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600불 체크 지급은 시작되었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디파짓이 되었다는 댓글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00불 지급 인상안이 좌절되었고요. 이후 몇몇 시민들이 붕괴하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커넬 그리고 민주당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스의 집을 퇴려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예상까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캘리포니아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교민분들께서 꼭 챙겨야 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최대 2만 5,0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청자가 많아서요. 본래 1월 8일 수요일까지가 마감기한이었는데요. 이게 13일까지 연장되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저희 커뮤니티,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해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크 버튼도 잊지 말고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요. 이 2,000불 체크 지급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펠로시 의장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의 집이 훼손됐다. 낙서 테러가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여기 MBC 뉴스 타이틀입니다. 펠로시 맥커넬 의원의 집이 Vandalize. 공공기물 파손이죠. 그리고 이 의회가 2,000불 스티미러스 체크를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반발해서 이와 같이 테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내용 살펴보면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의 집에 Where's my money? 그리고 Mitch kills the poor. 맥커넬 의원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낙서 테러는 펠로시 하원의장 집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는데요. 2,000불이죠. Cancel rent. 렌트비를 취소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심지어는 뭐 돼지 머리 그리고 fake blood. 가짜 피도 뿌려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낙서 테러는요. 2,000불 체크 지급안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제동이 걸리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의사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맥커넬 원내대표의 반응을 살펴보면 본인이 한평생 수정헌법 1조죠. 표현의 자유죠. 그리고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하는 것을 위해 싸워왔고 또 옹호해왔지만 이와 같은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밴덜리즘, 공공기물 파손죄와 같은 공포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펠로스 의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불 체크 지급안이 상원에서 1월 3일 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회기 만료까지 표결이 되지 않아서 최종 부결되었기 때문인데요. 2,000불 체크 지급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어떤 결과, 어떤 경과를 거쳐서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였죠.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2인당 600불을 지급하는 2차 경지 부양안을 서명했죠.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서 600달러에서 2,000불로 올리자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었는데요.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그런 요구에 따라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척슈멀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 민주당의 지도부가 화답을 하면서 2,000불 추가 지급안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었었던 거고 상원에서 다뤄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법안은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표결 처리되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2,000불 체크 지급 인상안은 부결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또는 계속해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31일 날, 12월 31일 맥커넬 원내대표가, 공화당 원내대표가 법안의 상원 표결을 거부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차단함으로써 추가 지급안이 무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연초에도 계속해서 표결을 거부하면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이어지면서 1월 3일 정오까지 이어지던 116회 회기가 마감됨으로써 자동 폐기가 되었던 거죠. 특히 연말 연초에 맥커넬 원내대표는 표결을 불허하면서 표결 거부의 이유로 정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하원을 통과한 2,000불 인상안은 그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부자들한테까지 퍼주는 식이면서 그래서 용어로 소셜리즘 포 더 리치,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다소 생경한 어떤 단어의 조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해 첫날에도 2,000불 지급안을 표결하지 않으면 이제 새 회기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자동 폐기가 될 테니 그 이전에 꼭 최소한 표결까지는 붙이도록 해주자라는 그런 식의 제안을 계속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 브러니 샌더스 의원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같은 공화당 의원인 저시 헐리 등 여러 상원의원들이 표결 실시를 계속해서 요구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표결에 붙여지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전체 당론으로 지지하기로 했고 또 공화당 일부가 지지하게 됨으로써 혹시라도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 맥커넬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표결을 불허함으로써 폐기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회기가 이제 바뀌면서 새로운 의회가 열렸죠. 그래서 새 연방 회기의 초반에 2,000불 지급 법안이 새로 발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새 의회가 일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 2,000불 체크 지급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워싱턴 정치권의 3분의 2 이상이 현재 2차 경기부양안에서 포함되었던 600불 체크 지급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는 것에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새 연방회의 초반부터 이에 대한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 뉴스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이 새 연방의회에서 이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표결 통과까지 무사히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최근 소규모 영세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최대 2만 5,000불까지를 무상 지원하는 그랜트 신청 접수를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명칭은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코비드 릴리프 그랜트 프로그램인데요. 작년 말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썸 주지사가 코로나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5억 달러 규모의 구제책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정책으로 나온 구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신청 자격은요. 연 매출 1,000불에서 250만 불까지의 법인, 자영업자, 독립개혁자 등이고요. 2019년 6월 1일 이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소재 비즈니스여야 합니다. 몇몇 분들께서 이게 다른 주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그 부분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사업장이 있는 그 업체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고 또는 코로나로 영업이 중단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재오픈이 분명히 계획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자격을 갖는다고 하네요. 당연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대피령 등에 따라 피해를 받은 이런 업체들은 반드시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지원기간, 신청기간이 8일까지였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였었는데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이 기한을 13일 다음주까지로 연장했다는 소식 추가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는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별도의 영상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은요. 이 위에 지금 영상 카드가 나올 텐데요. 클릭하시거나 저희 댓글창에 웹사이트 링크를 붙여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한인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이런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꼭 이 혜택 참고하셔서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되도록 매일 업데이트 해드리는 뉴스 소개와 더불어 언론에 자세히 소개되지 않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내용 분석 등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정보들을 근래에 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찾아보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 비즈니스 오너 또 실업수당 수급인 그리고 스티믈러스 체크를 기다리시는 분들까지 이와 같은 혜택들 빠짐없이 누리실 수 있도록 꼭 알림 설정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정보 같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